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쉬는 사람은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이 생각하겠지 이러는데 안그래 왜냐하면 쉬는 사람도 토요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? 재밌는 게 전부 주말에 하거든 우리도 말이죠 월요일과 화요일은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고 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봤자 뭔가 하는 게 없어요 뭔가 옛날 거를 돌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기다가 주말이 올 때마다 이제 여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제 일정이 완전히 꽉 차 있기 때문에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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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